자자자자 집에선 음악을 할 수가 없다 자자자자 아빠가 빨리 일을 해야 분유값을 벌지 기저귀값을 벌지 응? 어디가서 일하냐 뭐 해 먹고 사냐 어... 대박 박숟가락 세 개 일도 세 배로 해야 되는데 쇼미더머니 형들 때문에 아빠가 설 곳이 없다 깝깝한 부분들이 많죠 예전에는 앨범을 다다다다다닥 냈지만 이제 언제부턴가 음원 하나 음원 하나 이런 호흡으로 냈기 때문에 파릇파릇한 우리 후배들은 마구 치고 올라오고 애 셋을 키우면서는 좀 버거운 면이 있죠 육아와 병행을 한다 음악 그거는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차 속에서 저 건물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 젊은이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음악 말고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음악 이런 고충을 담은 음악 나는 길 앞에 두 손을 모아 무릎을 꿇으면 세상은 근데 되게 음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느껴져요 뭐 뭐 뭐 뭐 뭐